자동라인 3개가 한문돼서 하나의 차로 들어갑니다 자동 장비는 설치한 것은 시내틱 제가 설치한 겁니다 여기는 2인분입니다 하차대가 8개, 반대편에 8개에서 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컨테이너나 수리콘들이 입고되면 여기서 하차를 해서 분류를 해서 상차대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동분류기 전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요 CCTV가 설치한 통제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분류기 전산 시스템은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트롤은 CCTV를 위해서 컨트롤을 하셔야겠습니다